안녕하세요. 헬로트래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특별한 곳이죠. 네, 지효와 함께했던 설악산. 이 코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악산은 대청봉의 높이가 1,708m예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우선 여기 가기 위한 교통정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대전교통으로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가시면 바로 앞에서 내려줘요. 티켓은 티머니 버스나 버스 타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첫 차가 보통 6시 반에 있는데 이동시간이 2시간 반이기 때문에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간 계산 잘 하셔가지고 티켓 예매하시면 되고요. 막차는 대략 19시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하산 시간을 잘 고려해서 티켓팅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막차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해두세요. 그리고 하산을 하신 다음에 혹시나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뒤에 거 취소하시고 앞에 거 다시 예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라도 하나 해놓는 게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다 그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티켓팅을 못 하실 경우에는 속초까지 택시를 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험을 먼저 들어놓으시고 산행하시면 좀 더 마음의 안도가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참고로 돌아오실 때는 오색터미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현장 발권이 필수입니다. 내려오시면 CU 편의점이 현장 발권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약 정보 보여주시면 현장 발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CU 편의점에서 한 20m? 바로 건너목 앞에. 맞아요. 맞아요. 건너셔야 됩니다. 서울로 가시려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색야두 호텔 주차장을 추천드리는데 여기가 등산로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좋긴 한데 단점은 여기가 좀 규모가 작아서 40대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곳을 이용하실 거면 아침 일찍 나와야 됩니다. 혹시 여기가 만차가 됐다. 그러신 분들은 오색 주차장을 내려가셔야 되는데 오색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걸어서 1.2km를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죠. 초반에 김이 셀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오색야두 호텔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주차 요금은 두 군데 다 갔습니다. 하루에 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코스 설명 시작을 해볼게요. 코스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정상인 대청봉을 찍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다시 남설악 탐방지원센터로 내려옵니다. 총 거리는 약 9.5km 누적 상승 고도는 무려 1310m가 됩니다. 저희의 산행 시간은 휴식 시간 포함해서 8시간 40분 정도 소요됐는데 저희 산행 속도는 약간 평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호와 함께 갔기 때문에 평소보다 페이스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우선 설악산 5색 코스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가장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상승 고도는 굉장히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10m예요. 5색 1심터까지는 가장 힘들게 올라가고 설악폭포 근처까지는 또 완만하게 코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심터 이전에 다시 경사가 급해지긴 하지만 초반보다 정비가 좋기 때문에 페이스만 잘 유지하신다면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청봉 500m 남은 구간부터는 서서히 조망이 트이면서 코스가 조금 더 완만해집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저는 제일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죠. 맞아요. 제일 설레이는 순간이죠. 맞아요. 이 코스는 1심터까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쉴 수 있는 데크 쉼터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5색 코스는 길이 너무 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넓지도 않아가지고 사실 중간에 쉬기가 굉장히 민망한 코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크가 있을 때 힘드신 분들은 꼭 쉬면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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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스에는 크게 1심터와 2심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데크가 워낙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시기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남서락 탐방지원센터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 그것을 꼭 이용하시고 너무 급하신 경우에는 대청봉 아래 중청대피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청대피소까지 내려가기가 또 힘들거든요. 100미터 내려가다 다시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하면 내려가야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팁을 드리자고 하면 5세 코스는 보통 일출산행이나 대청봉만을 위한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청봉까지 큰 조망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조금 밋밋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출산행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국립공원 입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청봉으로 이제 일출산행 가시는 분들은 늦어도 남서락 탐방지원센터에서 대청봉까지 3시간 정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완연한 일출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4.5km 동안 1310m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숫자적으로 좀 가늠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하자고 하면 북한산 백운탐방지원센터에서 백운대까지 이제 545m 정도 올라갑니다. 그거의 2.5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2.5배니까 북한산 일출을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체력을 가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꿀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지호와 함께했던 설악산 5세 코스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